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 모바일에서 떨리는 동영상 흔들리는 동영상을 보정하는 방법 즉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모바일에서는 그러한 떨리는 화면을 보정시키는 것을 전문용어로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스테빌라이저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제목은 생략하고 16대 9로 제가 넣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떨리는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화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애기가 소리가 잡음이 나니까 이 소리를 없애 버리겠습니다. 볼륨을 0으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안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화면을 지금 보세요. 화면을 상당히 떨리죠? 상당히 떨리게 손이 흔들렸습니다. 촬영을 할 때 이것을 안정시키는 떨림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톱을 하고요. 먼저 이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 흔들리는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 파워 디렉터는 채식판에서 연필, 이 사람들은 컨트롤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연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안정화시키는 메뉴는 이 화면에 밑에서 조금은 현재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터치해서 아무 데나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끝까지 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스테빌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스테빌라이저라고 있죠.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가 바로 이 떨림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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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빌라이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모션 수준이라는 것이 선택되고 제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슬라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모션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션은 모션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50%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조절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50% 정도에서 지금 현재 프레임 시켜 볼게요. 그러기 전에 이 슬라이드를 100으로 하면 떨리는 것이 아주 많이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는 조금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고 0에 갖다 놓으면 여기 같이 현재 0에 갖다 놓으면 전혀 이 떨림을 보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100이 되면 떨림이 많이 보정되는데 단점은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단점을 이렇게 100으로 올라가니까 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좌우에서 짤리죠. 상하좌우에서 짤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형에서는 현재 보정을 안 시킨다는 뜻입니다. 보정을 많이 할수록 위로 올라가서 보정이 많이 되는데 그 대신에 보세요. 화면이 여기가 점점 다가오죠. 좌우 상하가 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베개에 갖다 놓고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프레이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덜 떨리죠. 이렇게 덜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안정화는 떨림 보정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여기 이쪽에 그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정도를 얼마나 내가 할 거냐. 0에 갖다 놓으면 보정을 전혀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점점 갈수록 보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화면이 잘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정을 하려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거란 것은 뭐냐면 안정화를 했어요. 떨림을 보정한 것을 그 보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으로 갖다 놓고 저장을 해 버리겠어요. 저장을 하고서 자 처음부터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A가 조금 더 화면이 다가온 줌인 된 그런 모습이고 떨림이 많이 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형으로 떨리든 말든 그대로 두고 싶으면 터치해서 타임라인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터치를 했어요. 터치하면 다시 여기 왼쪽으로 밀면 저 끝에 스테빌라이저라고 했죠. 이 스테빌라이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정을 없애 버리려면 이 제거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빌라이저 떨림 보정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파워 디렉터 모바일에서 이렇게 간단히 떨리는 것을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 모바일에서 흔들리는, 떨리는 동영상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뵙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글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